신경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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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브이 신경래 데뷔초 때 말 안 됐던 멤버 유아가 가장 저랑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유아는 자기 개성이 좀 강하다보니까 춤 같은 걸 항상 춤을 맞췄어요 나는 이게 더 예쁜데 이런거 있잖아요 그러면 유아 이건 좀 멈춰요 근데 fun scary 나는 팀이야 선생님 같아 이렇게 돌리진 않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유아는 완전 예술가거든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한 바퀴 더 돌리던지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? 오, hell no This is the best announcement 네, 이진 언니가 오, not good 스마트 뮤비를 찍는데 마지막 엔딩 I'm a smart baby 이렇게 하거든요 입술을 깨물고 근데 모니터를 하는데 혼자 막 아, 나 스마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? It's what the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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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I come It's what the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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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 다 같이 그렇게 해? 언니, 언니, 몽무 화려해 이러면서 음, 너무 다 다르니까 그쵸 Prozent 앟 Beel Oh, B道 Woo pless нос 요술브리 설마 앙 Roh Maine 어 진짜 조카 넘쳐 봐, 야 혼자 우아 아아 원래 이게 이건데 혼자 어떻게 은근 어차 찹쌀 봐봐 요수 Meanwhile 살리자마야! 파일홀지요! 파일홀지요! 일본 장사 지금 정도는 안 해주죠 마트 남은이 마트 남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